게리! 오! 파게티! 파게티! 건더기부터 부숴 건더기부터 넣어서 육수를 뿌려낸 다음에 수프를 3분의 4씩 그리고 이걸 부수지 말고 통으로 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흔히 부어서 라면이죠 국물은 또 더 내요 왜냐하면 짜장 수프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짜장 수프를 넣는 거죠 센 불에 빠르게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 빛깔 완전 나오네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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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야 오이 냄새야 진짜 맛있겠다 조금 진짜 맛있겠다 침 나와 침 나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빠가 만든 오빠게티 재이언도 시작합니다 저메иться 맛있어? 맛있어? 천국으로 간 거야 빨리 냄새가 쓰면 빨리 먹고 싶어 우와 진짜 맛있어 거짓말 하라고 말도 안 돼 와 진짜 음 다 먹었어 어떻게 다 먹었어 와 와 요술이다